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의 댓글은 저희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희는 오늘의 댓글에 대한 댓글씨였습니다! 딱딱한 댓글에 댓글과 댓글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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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댓글 부탁드려요! 너무 맛있어 여보, 비닐가 너무 좋아요 한 삼겹살이 더 너무 좋네요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탕후루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